본문 6기서 1장, 2장과 사뭇 다른 3장은 욕은 1장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참으로 어색하죠 2장에서 내가 입술로 정말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끝까지 어떤 심지가 굳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 동일한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욕의 이 심경 변화가 우리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1, 2장에서도 그는 많은 재난을 겪었지만 잘 무너지지 않았었거든요 욕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지 사탄도 사실은 그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1장 8절에서 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네가 내 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탄은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사탄도 아 하나님 그렇죠 욕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흠이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동의했던 것 같아요 만약 사탄이 조금이라도 욕에게서 흠을 찾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처럼 이렇게 사탄조차도 죄를 찾지 못할 정도로 악에서 완벽히 떠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욕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평가받으면서 그러한 욕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재난을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욕을 고난에 내던지신 것은 단지 욕의 신앙을 입증하고 사탄이 틀렸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이상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도발로 시작되었지만 그 도발을 도구삼아서 욕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빚어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미 대단히 칭찬을 받은 욕이지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좀 더 깨뜨려져야 하고 그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며 그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모습이 있음을 우리로 할금 짐작하게 합니다 온 3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을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걸 이미 알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을 말합니다 즉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욕이 지금까지 악에서 떠나 살다가 이제 드디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단순히 고통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변해버렸다라고 이해한다면 사실은 사탄의 참소가 일정 부분 맞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2장 5절에서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욕을 참소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가 욕이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고난 때문에 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이라면 사실은 사탄의 주장이 일부 맞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욕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욕기서는 이러한 욕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욕이 왜 생일을 저주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욕의 이 생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욕기 3장인 것 같습니다 욕을 생일을 저주할 정도의 고통으로 몰아넣으시면서 하나님은 욕을 깨트리시고 그 깨트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한 과정을 오늘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되는 것이죠 1장, 2장의 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욕의 신앙의 특징은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이었습니다 고난 이전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주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고통을 이미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어쩌면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는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10명이나 죽고 소유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온몸에 종기가 나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러한 욕이 건강한 거 맞습니까? 그의 마음은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 맞습니까? 월요일 새벽에 김무성 목사님의 말씀 중에 욕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자녀 10명을 잃은 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니 욕에게 그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리어 욕의 감정 절제와 이 대쪽같은 신앙의 이면에 어쩌면 그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골마 터지는 어떤 것들이 꾹꾹 눌러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신앙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자식을 잃고 모든 소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면 대단한 믿음이지만 대단한 믿음만큼이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은 철저히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욕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면 사실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주변에 신앙적 분위기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료움도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라는 기계와 절기를 가진 그러한 믿음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렸을 때 TV를 마귀상자라고 끊임없이 주입교육 받으면서 가끔 보여주신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손형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또 주기철 목사님이 여전히 지금도 못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눈에 선한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또 안요한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력을 잃으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런 비디오만 가끔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의 위인들이죠 이 영상들의 주인공은 하나같이 정말로 고난과 죽음을 극복한 위대한 신앙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선배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여주는 제 선생님들의 의도와 교육 목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보다 신앙이 믿음이 더 중요하기에 네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어떤 초인적인 영웅적인 신앙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손형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분들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집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그리워했고 일제순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니까 벗어발로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분들이 죽음을 초월한 신앙으로 순교를 마치 옆집 놀러가듯이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철저히 두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면서 안 되는 가운데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길을 걸어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들을 영웅화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신앙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지 않는 기계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고난과 고통 앞에서 엎드려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약한 신앙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을 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엎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과 2장이 보여주는 욕은 사탄이 볼 때는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실은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욕을 만나면서 이 욕의 잘못은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냐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심에 자신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했음을 우리는 욕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내가 얼마나 완전하지 못하고 실패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대로 봐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여전히 나의 구원을 그분이 이루어가심을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 신앙을 자신이 책임지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단 한 순간도 단 한 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신앙을 소유에 따라서 복 받았구나 복을 받지 못했구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그 행함으로 그 행함을 통해서만 접근하면 사탄이 요백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사탄처럼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의로운 것처럼 잘 참는 사람인 것처럼 초인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기는 욕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된 신앙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빚어가고 싶은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생일을 저주한 자가 또 있어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보시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욕기 3장하고 굉장히 흡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라면 우리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같은 성경을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망하는 국가에서 아픔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능력 있는 이런 대단한 선지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우리에게도 감사하게도 욕과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이 무너짐 실망스러운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과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현재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상황을 겪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대로 두십니다 여러분만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욕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 저를 비롯해서 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욕과 예레미야의 생일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만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과 같은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정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반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고난도 나 같은 자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그렇다고 여기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다면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에 한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모습이죠 그러나 겉으로 하나님은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삶 안을 하나님은 오늘 욕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원망으로 사실은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욕으로 하여금 생일을 저주하게 함으로 자기가 책임지려는 신앙에 아성을 무너뜨리고 그건 무너져도 너의 구원은 사실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내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한때 중환자실을 다니고 매일같이 쪽잠을 잡은 살면서 병원 방송에 CPCR 코드 부르는지 레든지 이제는 헷갈리는데요 이런 방송이 여러 번 뜰 때 아내의 전화를 받고 가슴에 털컥 내려앉아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으로 막 질주해요 그때 당시 분당수소를 타고 막 가고 있었는데 모든 카메라를 다 무시하고 15분도 안 걸려서 달려갑니다 그때 제가 차 안에서 뭐 했냐면 하늘을 향해서 미친듯이 고함을 지르고 울부짖었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냥 하늘에 대고 했습니다 특정 대상을 말하진 않고요 그 당시 저를 지배하는 생각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나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애를 낳고 한겨울에 버렸는데 그 애는 다시 어떻게 며칠 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는데 건강하게 회복됐다는데 악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건강한 아이를 주시고 저는 도대체 뭡니까 얼마나 그분께 따져묻고 소리지르고 그분께 고함을 쳤는지 제가 왜 그렇게 빨리 달렸냐면 이렇게 가다가 그냥 그대로 떠나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뭔데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뭘 얼마나 대단하게 의롭고 신실하게 살았길래 나는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가 단 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오고 가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런 현실을 주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제 안의 위선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하셨어요 요비나 예레미야와 같은 분들의 생일 저주는 사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기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깨트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죠 어떤 나이입니까?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신앙으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나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으로 깨트리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시려고 그분 앞에 무너지게 하시려고 그분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드시려고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일을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우리를 알금 때로는 죽고 싶게도 만들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10절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고민하게 했다면 이어지는 11절부터 19절은 욕이 이제는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죽음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욕의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러한 욕의 생각을 대표적으로 13절에서 15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하였던 들 이제는 내가 평안이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욕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욕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욕은 그저 죽음을 도피처로만 지금 여긴다는 거예요 죽음이 평안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고민하고 만나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왜 주어졌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죽음은 죄와 사망의 저주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욕이 생각하는 죽음은 분명한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그가 도피하고자 죽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에 대한 생각과 사실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삶이 끝나면 고통도 끝날 것이다 우리가 고인들을 향해서 편히 쉬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죠 즉 이런 욕의 고백은 죄와 사망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 없이 살고 싶은 그의 욕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저 고통만 없다면 행복할 텐데 이 고통이 없다면 내가 평안할 텐데 이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정말 고통만 없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려움만 없다면 행복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머리 아프게 하는 그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천국처럼 변합니까? 사실 사탄이 욕을 치기 전에 욕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평안 그 자체였어요 열 명이 넘는 자식과 넘치는 소유가 울타리에 그득했습니다 우리는 다 대부분 그러한 삶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다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복의 본질 평안의 본질 그것은 늘 소유가 있는가? 삶에 고난이 없고 악재가 없고 얼마나 순탄한가? 고통이 왜 없는가? 하나님의 사탄에게 욕의 모든 것을 치시되 허락하지 않으신 한 가지가 있음을 아시죠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욕에게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에서 나를 의존하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생명을 남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욕이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의해 지금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욕은 모르지만요 그리고 생명을 붙들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미 사람이 누리는 평안의 근원이고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온전히 천국을 소망하고 진정한 평안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무엇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천국처럼 만든다고 착각합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에게 참된 의미는 소유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이것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죽음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원합니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지 고통은 현재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이 없는 평안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남겨줍니까? 고통이 없는 삶이 우리로 알고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거나 나의 무가치함을 더 알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이 고통이 없이 거침이 없이 장애물이 없이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내가 얼마나 의롭고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탄탄대로록 하시며 복을 주시는가 우리는 자꾸 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통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현재 형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만과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신앙으로 내 삶을 견뎌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고통이 욕을 깨웠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혹시 고통을 멈추고자 죽음을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저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죽음을 생각한다면 복되고 평안한 삶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고통이 없는 삶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후 이어지는 이 욕기에 기록된 욕의 모든 고백과 회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보십시오 죽음이 그를 평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붙들어서 고난이 여전함에도 그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과 생명을 원망하고 내게 평온은 없다 내게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라고 고난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그의 생명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계속 이끌고 가고 계셨다는 것이 욕기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다고 해도 빛과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 나에게 주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실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계속 비춰주고 계십니다 욕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생명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빛과 생명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속한 자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비록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부탁드립니다 구원이 견고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저주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구원이 견고하기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원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 우리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어도 괜찮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트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빚어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